게티엠뽀 아세오이 아세부엔 티엠뽀 게티엠뽀 티엠뽀라는 거는 이제 날씨 표현을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게티엠뽀 아세오이 오늘 날씨 어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부엔 티엠뽀 날씨가 좋아. 원래 이 아세르라는 동사는 무엇을 하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것을 이제 3인칭 단수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날씨 표현을 물어보거나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동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아세부엔 티엠뽀 우리가 바로 앞과에서 배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에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에노 엄브레 엄브레는 이제 남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지금 그 남성 단술명사 앞에서 이제 오가 탈락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에노 엄브레 좋은 남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티엠뽀라는 것이 남성 단술명사이기 때문에 아세부엔 티엠뽀 날씨가 좋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오가 탈락된 형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세말 티엠뽀 날씨가 나쁘다 라는 표현 역시도 말로 해서 티엠뽀 앞에 붙은 그 말로 해서 오가 탈락된 형태로 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세 칼롬 날씨가 덥다. 아세 비엔또 바람이 분다. 아세 프레스코 날씨가 서늘하다 라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세 플러스 아세류의 3인칭 단술명 아세 플러스 날씨라고 하면 이 전체의 날씨가 어떠어떠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